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감사감사합니다. 자 7월 19일날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농협손해보험의 1종부터 5종 종수드비 일단 제가 그전부터 누누이 정말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20세 전후로에서 1종은 60만원 그 다음에 20세 이후로 60세까지는 50만원 네 그리고 2종은 200만원 그 다음에 180만원 150만원 죄송해요. 자 3종같은 경우는 300만원 그 다음에 250만원 4종같은 경우는 600만원 500만원 5종같은 경우는요 20세 전에는 1800만원 20세 이후로 60세까지는 무려 1500만원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보험왕님 그러면은 종수드비 어떤 보장이 있나요? 네 맞아요. 종수드비가 어떤 보장이 있고 과연 범위가 넓다고 하는데 특정 엔드의 수수비보다 어떠한 장점이 있고 보장 범위가 어떻게 넓은지 특히 종수드비 직원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엔사의 수수비에 대해서 제가 약간 해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1종부터 네 그 다음에 2종 그 다음에 3종 네 여기 4종 5종이에요. 이거는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부위에 대해서 근데 여기 깊숙이 안에 들어가 보면 질병코드나 여러가지 정말 몇천개 정도 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종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데요. 1종이요. 그런데 이제 1종같은 경우는 60만원까지 최대 보장이 되니까 큰 메리트가 있고요. 여기서 또 질병수수비 30만원 합치면 무려 90만원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종같은 경우는 피부의 유방의 수술. 자 여기 보면 뭐 피부 이식 수술도 있고요. 기타 유방수술이 있어요. 자 유방수술 같은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한게 유방의 섬유선조 아니면은 뭐 폴립 아니면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마모툰 시술 이럴 때 1종 60만원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플러스 30만원 질병수수비는 질병수수비에서는 이 종수수비 모두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종수수비에서 보장이 되는건 플러스 30만원 질병수수비에서도 항상 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말고도 비골수술 아무래도 비중격 망국증이죠. 콧뼈 흰거 있잖아요. 뭐 코골이 같은거 이럴 때 무조건 1종에서 나오기 때문에 60만원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이거 외에도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여기서도 보장이 가능하시고 또 근건 인대 연골 관전수술 여기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거 외에도 만서 부비관념 아니면 근본수술 그 편도 특히 아데노이드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어린애들이 그래서 이럴 때도 6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다리에 치마입던가 아니면 노출이 심할 때 하지정맥류죠. 하지정맥류 흰줄이 나와가지고 통증도 있을 수 있고요. 미모상 외모상 워낙 좀 약간 보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이럴 때도 60만원 통크기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소화기계는 정말 많아요. 여기 보시면 탈장 근무수술 아니면 직장 아니면 방광류 아니면 육랑 관절수술 이런게 다 있기 때문에 통크기의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수술 이럴 때 작은 근종 폴립 이럴 때 다 일종의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각기와 수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안검하수 있죠. 속눈썹이 길어가지고 찔렀을 때 이런거 다 안검하수 일종에서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누소관 현성수술 아니면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모두 다 일종의 보장이 됩니다. 또한 우리 40대, 50대, 60대 1위가 뭐죠? 백내장이잖아요. 노안수술 이럴 때도 다 일종에서 여기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뭐 수정체 관열수술 모두 다 일종의 포함이 가능하시고요. 관열제와 안환의 이물질 제거 그 다음에 안근관열 백내장 수술하시고 2차 백내장 수술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이물질 껴을 때 레이저나 시술이나 모두 다 일종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뭐 중인의 큐브 유치술 모두 보장이 가능하시고 요즘에 많이 하는 체외충격 파쇄수술 여기서도 보장이 가능하고 내시경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비관열이죠. 그리고 비뇨 생식기, 손가락 발가락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모두 다 일종에서 보장이 가능하시고 자 그러면 2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종 같은 경우는 근골계 수술, 근골계 수술이에요. 골인식 수술, 상압골, 하압골 아니면 약각절 관여수술, 쇄골 이런 거 다 수술했을 때 보장이 가능하고요. 뼈쪽 이럴 때도 보장이 가능하시고 여기 보시면 충수절체술, 충수염 있잖아요. 복막염 이런 거 다 2종에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도관열, 그 다음에 고안, 부고안, 정관, 정생 뭐 이런 거 다 전립성 관여수술 이런 게 다 2종에 속합니다. 뭐 전맥류 수술도 2종에서 포함이 가능하시고요. 자궁, 난소, 난관, 관여수술 모두 다 2종에서 관여, 관여적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뭐 신경, 관여수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결망남, 아니면 여기 보시면 전방, 홍채, 유리채 관여수술 아니면 맘마빵리 수술 모두 다 2종에 속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관여적 고막, 성형수술 뭐 되게 무수이 많아요. 뭐 유방 쪽 아니면 내시경에 의한 모두 다 2종에서 포함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3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3종 같은 경우는 비관열보다 관여율이 좀 많아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보시면 똑같이 보장이 비슷한데요. 피부, 유방의 수술, 뭐 여러가지가 있죠. 유방 절단, 그러니까 뭐 암이 걸려서 유방 절제하는 경우 3종에 속합니다. 그리고 근골계 수술, 두개골 관열, 아니 척추골, 골반골, 추간팔 관여수술 모두 다 3종에 속하고요. 절단, 사지, 좀 무섭긴 하네요. 네 이런게 다 관여적 아무래도 3종에 나오고요. 이거 외에도 호흡기계, 흉부의 수술, 후두, 그 다음에 관여적 절제 모두 다 관여수술은 거기서 3종입니다. 그리고 뭐 혈관 관여수술, 뭐 근데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되고요. 체내용, 뭐 아니면은 뭐 폐입술, 뭐 모두 다 3종에 속하고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뭐 비장 절제, 이화성 절제, 뭐 기타의 위식도 관열, 위식도 암에 걸려서 절제하는 경우 있죠. 담낭, 담도, 관여수술. 네 그러니까 비관열, 관여에 대한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비관열은 사전적 의미, 약관 해석은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이 비관열이고요. 비관열 외에는 다 관열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종에서 가장 많이 한 게 여기 68번이죠. 68번이죠. 농내장 관여수술 정말 많이 하죠. 그리고 안구적출, 조직층전술, 안화내종량, 절제수술 다 3종에 속합니다. 상기이외의 계도술, 그 다음에 계용술, 내시경 이런 거 다 3종에 속하고요. 자 그러면 4종, 솔직히 4종, 5종은 거의 다 많이 안 해요. 관열이고 거의 정말 심한 거 외에는요. 근데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일단 18번에서 밑에 보시면은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18번, 귀관, 폐, 흉말, 관여수술, 절제하는 경우, 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식도, 이단수술, 여러가지, 간장, 체장, 관여수술 거의 다 관열이에요. 소장, 결장, 직장 모두 다 관여수술이고요. 신장, 방광, 신우, 요강, 관여수술 모두 다 4종에 포함이 됩니다. 분신, 절제수술, 관열적, 척수, 종량, 절제, 폐장, 이식수술 모두 다 4종이고요. 5종 같은 경우는 대동매, 대정매, 폐동매, 광동매, 관여수술이고요. 신장 내 관여수술, 신장 이식수술, 간장, 최장 이식수술, 신장 이식수술, 뇌아수체, 암 절제수술, 두겐의 관여수술. 이런 부분이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약관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솔직히 설명드려도 아무래도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1종에서 뭐가 되고 2종에서 뭐가 되고 그런데 지금 1종부터 5종까지 지금 소화기계나 아니면 신경기계 아니면 여러가지 내분기계, 근골계, 청가, 시가, 호흡기계 피부, 여러가지 부위에 따라 틀린데요. 웬만큼은 종수술비가 폭넓게 보장이 되고요. 아무래도 보장 한도는 특정 N제수술비가 좀 보장이 넓다. 자 오늘은 이제 N사의 손해보험의 종수술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H화재 두 군데나 비교하니까 똑같더라고요. 종수술비가 모든 손해보험이 똑같지는 않아요. D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장이 폭넓고요. 관여, 비관여는 솔직히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D사의 상품은 저희가 많이 추천을 해드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보장 한도면에서는 웬만한 거 1종, 2종, 3종에서 많이 진단받다 보니까 비관열,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1종에서 2종에서 3종에서 아무래도 많은 보장이 되다 보니까 1종에서 60만원, 2종에서 180, 3종에서 300만원 아주 파워풀하게 보장이 되고 8월 13일까지만 무해지 10% 황금평이 판매가 중단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